울진 비량클럽 그리고 준스TV의 준스포츠팀의 전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테TV 운영자님하고 단식 대기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먼저 먼 곳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청정지역 울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면서 운영자님 경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빈틈이 없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하는 쪽으로 오늘 경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합구 먼저. 가불라, 등블러, 그리고 임보라데. 저희도 단식하시는 분들은 좀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스탄 아이 Tree 가위도 실패 empath scientается 음 목소리가 정얻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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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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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겡selling 양파 고춧가루 Toby 고춧가루 그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전에 운영자님하고 해보니까 공이 너무 좋으시고 공도 길게 오시고 많이 감겨가지고 수비하는 데만 그거보니까 공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잘 배운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테 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